자 여기 올라와서 벽파진을 도와주실 분 안계십니까? 자원! 자원! 받습니다! 자 저랑 눈이 마주치는 조합원들은 제가 없어요? 없어요 우리 조합원들 아무도 안계세요? 거기! 거기! 자 물 드시는 분! 저기 백세현! 조합원 나오세요! 조합원 여러분 저 자꾸 창피하게 하실 겁니까? 제가 일단 먼저 할 테니까 때리는 순간에 여기 4명은 주워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? 딱 때렸는데 아무도 없다 그럼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지명하면 나오실 건가요? 자 알아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자 격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못보시면 결혼생활을 못합니다 요거 정도도 못보시면 제가 남자입니까? 맞죠? 제가 격포하겠습니다 자 격포할 때 빨리 나오세요 하나 둘 셋! 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정감사는? 예수님은? 이거 다 끝까지 고맙습니다 지명하자 유광